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예산군 추모공원이 전면 폐쇄됩니다. 예산군은 온라인 성묘를 권장하는 등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남도가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3대 운동을 추진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서부 내륙고속도로 건설을 놓고 청양 양사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농업과 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 민원25에서 취재했습니다. 올여름 긴 장마와 잦은 태풍의 영향으로 배추가 한 포기에 만 원까지 오르는 등 채솟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보령에서 고등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령 14번 확진자인 A양은 충남 해양과학구 학생으로 전날 발열과 두통 증세를 보여 검사한 결과 16일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A양은 지난주에 등교했으며 이번 주에는 원격 수업을 받아왔습니다. 학교 측은 이날 등교한 학생 전원을 귀가시킨 뒤 학교 전체를 방역 소독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A양의 감염 경로와 접촉자 등을 조사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 추석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조상 묘를 직접 찾는 것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처음 나온 예산군에서는 안전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추모 공원을 전면 폐쇄하기로 했는데요. 충남 각 지자체에서도 비대면으로 온라인 성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산소 곳곳에서 풀을 베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모 공원에서 성묘객을 대신해 벌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명절이 열흘 넘게 남았지만 사람들이 몰리는 연휴를 비해 미리 조상을 찾아온 성묘객도 눈에 띕니다. 혹시나 하는 걱정에 올해는 가족이 한 번에 모이지 않고 나눠서 간소하게 성묘를 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때 대부분 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미리 왔어요. 위험해서 같이 안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지금 각자 오고 있어요. 예산군이 운영하는 이추모 공원은 야외 묘지와 실내 봉안 시설 등에 만 6천여 명이 안치돼 있습니다. 명절 때 보통 7만 명 넘게 방문하는데 올 추석엔 시설을 전면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을 통해 첫 감염자가 발생한 예산군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예산군 추모 공원 출입이 금지됩니다. 충남 각 지자체는 고향 방문 또는 역기성 안하기 운동을 펼치고 온라인 성묘를 권장하는 등 추석 연휴 기간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온라인 성묘 서비스는 오는 21일부터 이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되며 영정사진 등록과 차례상 차리기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도가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이동 자제, 고향 방문 안하기 등 3대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연휴 기간 방역 응급 진료 상황실 17곳을 운영하고 권역별 신속 대응팀을 가동합니다. 집단 발병이 우려되는 고위험 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2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동참한 고위험 시설 4,900여 개 업체에는 연휴 전까지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지난달 23일부터 2주가량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동참한 업체당 현금 10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유흥 단란주점과 PC방, 노래방 등 12개 업종 4,900여 곳으로 행정명령 이전에 휴폐업했거나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체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입니다. 신청기간은 17일까지로 시군 담당 부서에 재난지원금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산은 충남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며 충남도는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평택과 홍성, 청양을 거쳐 전북 익산을 잇는 서부 내륙고속도로 건설을 두고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청양군의 한 마을 주민들은 농업 등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청양군 비복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서부 내륙고속도로 건설을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민원25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양군 비복면의 한 시골마을. 논이며 길가며 곳곳에 빨간색과 노란색의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서부 내륙고속도로가 들어오는 길목을 표시해놓은 건데 주민들은 고속도로가 들어서는 위치가 마을과 너무 가깝다며 민원을 제기합니다. 설계대로라면 이 주택은 고속도로에서 불과 3미터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집 위로 고속도로가 나면서 소음 피해와 안전 문제가 우려됩니다. 주민들에게 더 큰 문제는 농사입니다.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적어도 7미터 이상 높이로 흙을 쌓는 공사가 진행되는데 주민들은 둔덕이 높아 통풍에 영향이 있고 병해충도 증가해 결국 농작물 피해를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환경 무슨 영향평가를 받아서 소풍이 불고 동풍이 불고 뭐 어쩌고 이런 소리를 하고 피해가 하나도 없대요. 이런 놈의 경우는 없어요. 우리 천년만년 농사를 짓고 살고 대다로 살아왔는데 통풍이 안 되고 안 되면 병충해 생산이 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공동생활공간인 마을회관 이전과 흙을 쌓는 공사 대신 다리 설치. 시공사 측으로부터 이 두 가지 요청사항을 구두로 약속받았지만 어느 순간 말이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회관을 옮겨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제 공사 구간이 확정이 되고 공사하는 건설 회사가 확정이 돼서 보상을 하는 단계에 와서 이 말이 바뀌고 나니까 저희는 황당할 수가 있습니다. 취재진이 양사리 구간 고속도로 공사를 맡고 있는 시공사 측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관계자는 2017년 흙을 쌓는 대신 다리 설치 구간을 기존 45m에서 150m로 연장해주면 공사에 협조하겠다는 주민 탄원서를 받았다며 약속을 저버린 건 주민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두 가지 요청사항 중 한 가지만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마을 회관 이전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과 시공사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남양면에서도 서부 내륙 고속도로 건설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25 김담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올여름 내내 이어진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채솟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배추는 한 포기에 만 원까지 올랐는데 그야말로 금배추가 따로 없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자재 마트 곳곳에 폭탄 세일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채소는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훌쩍 오른 가격 때문에 장바구니에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배추김치를 담고 싶어서 왔는데 배추값이 너무 비싸서 김치를 해놓은 거를 지금 사갈까 생각 중이에요. 도매시장은 여느 때보다 붐볐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값에 물건을 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러나 선뜻 지갑을 여는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장마 전까지만 해도 한 포기에 5천 원 정도만 살 수 있었던 배추는 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상추와 호박, 고구마 같은 밭작물 가격도 몇 배씩 뛰었습니다. 장마철 한 번 올라간 채소값은 추석을 앞두고 고공 행진 중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있어요. 지금 5위 같은 경우도 8만 원대. 추석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고 마트들이 세일들하고 이런 손님 유치하기 위해서 세일들하기 위해서 물량들을 많이 가져가니까. 명절을 앞둔 이맘때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건 흔한 현상이지만 올해는 채소값 오름폭이 유독 두드러집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채소값이 28.5%나 폭등했습니다. 배추는 69%까지 올랐고 고구마와 호박도 5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 끝에 연이어 올라온 태풍 때문입니다. 농민들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간 장마와 태풍은 추석을 앞둔 장바구니 물가에도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신문 브리핑 예산 뉴스 무한정보입니다. 예산군이 추진하는 출산 장려 정책을 둘째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한 명에 불과한 현실을 반영해 현재 셋째아에 맞춰진 다자녀 기준을 조정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건데요. 예산군의 지난해 출생아는 첫째아 160명, 둘째아 102명, 셋째아 이상은 34명입니다. 둘째아, 셋째아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인구 증가 시책 조례가 규정한 다자녀 가정 대입 축하금과 전월세 보증금 기준 등은 모두 세 자녀입니다. 둘도 안 낳는데 셋을 낳으라고 지원하고 있는 셈인 거죠. 충남 보령, 충북 단양, 전남 순천 등 다른 지자체들은 둘째아를 대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거나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인구 정책에 있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령시의 경우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공공시설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등을 대폭적으로 감면하는 등 복지 문화 혜택도 함께 제공하고 있고요. 고령시 관계자는 세 자녀가 계속 줄어드는데 이를 기준으로 고집하는 것은 저출산 고령 사회에 맞지 않는다며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만 전국적으로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줄어드는 출생아, 늘어나는 고령인구,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의 탈바꿈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복지 기금을 조성합니다. 충남도는 16일 도청에서 지자체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지원단을 출범했습니다. 지역공동근로기금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지자체가 복지기금을 출연하면 정부가 금액만큼 보조하며 전체 출연금의 90%까지 근로자 복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내년 예산으로 6억 원을 편성해 먼저 당진과 서산, 아산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복지기금 운영에 따라 근로자 복지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제324회 임시회를 15일 폐회했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임시회에서 감염병 예방과 민생 안정을 위한 안건 59건을 의결했습니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 분야 조세간면제도 개선과 조승만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료 확대 촉구 등 대정부 건의한 4건도 채택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도정, 교육행정질문과 심사보고는 서면과 전자회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회의 출석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최소화했습니다. 김명선 의장은 임시회 기간 최대한 접촉을 자제하면서도 시급한 안건 위주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